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힐링영어 포무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. 자, 우리 수행평가 보지 않습니까? 그쵸? 수행평가 볼 때 영작 수행평가도 있고 스피킹 수행평가도 있고 또는 때로는 단어 수행평가가 있어요. 맞잖아. 그래가지고 단어 2, 300개를 예를 들어 외워야 돼.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보는 거야. 그게 이제 수행 점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조금 단순 간단하지만 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단 말이에요. 맞잖아요. 또는 수행평가 뿐만 아니라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어때? 우리 영웅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숙제와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.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. 저만의 신박한 단어 암기 꿀팁을 하나 공개를 해드리려고요. 박수!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.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드릴 이 신박한 꿀팁은요. 제가 학창시절 때,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 엄청 신박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어? 이거 해봤더니 이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이 방법대로 고등학교 때 단어를 많이 외웠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풀어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주시고 제 방법을 적용을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. 그럼 이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고 요걸 좀 듣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신박한 단어함기 꿀팁 같은 게 있다면 그거를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. 자, 뭐냐.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영감을 받았냐면 이게 제 과거 기억이 살짝 재우성이 됐을 수도 있긴 한데 대략 이런 거였어요. 제가 아침에 딱 학교를 왔어.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1교시부터 무슨 단어 테스트를 본다는 거야. 근데 알고 봤더니 아, 불쌍. 지난번에 언제 나눠졌던 그 프린트물 단어 시간을 본다는 게 바로 오늘이었던 거예요.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. 까먹었는데. 그래가지고 당장 뭐 10분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. 나 그거 안 외웠거든. 그래?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? 해가지고 어, 미쳤다. 내가 이걸 왜 기억 못하고 있었지? 하면서 프린트를 바로 부랴부랴 꺼내가지고 10분 동안 미친 듯이 외웠어요. 미친 듯이 진짜. 이거 수행표가 반영되니까 개미친 듯이 외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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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. 생각보다 이 막판 10분 동안 개미친 듯이 외웠던 게 아, 효과가 있더라니까. 어? 그래가지고 어머, 잠깐만. 이게 된다면 내가 평상시에 단어함기를 할 때도 조금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좀 내가 마치 10분 뒤에 이 단어 수행평가를 보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한 두 개라도 틀리면 점수가 팍팍 깎여가지고 하다가 10분 뒤에 시험을 치렀단 말이야? 근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. 생각보다 이 막판 10분 동안 개미친 듯이 외웠던 게 효과가 있더라니까. 어? 그래가지고 어머 잠깐만 이게 된다면 내가 평상시에 단어 함기를 할 때도 조금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좀 내가 마치 10분 뒤에 이 단어 수행평가를 보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한두 개라도 틀리면 점수가 팍팍 깎여가지고 나의 그 영어 이 인생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정말 이 극한까지 나의 능력을 끌어올려가지고 모든 신경과 집중을 다 남겨다 해가지고 이 단기간 동안 이렇게 딱 집중해서 외운다면 은근히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? 이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해봤다니까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. 이런 거예요. 바바바바바바바밤. 여러분들 단어 예를 들어서 한강을 외운다고 칠게요. 보통 이제 단어자 한강이라고 하면 30단어라고 칠게요. 30단어. 10단어. 20단어. 30단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거 타임 어택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딱 지정된 시간 내에 외우는 거예요. 미션을 완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단어를 외운다고 했을 때 한 3에서 5분 사이로 타이머 설정을 해놓습니다. 타이머 설정. 핸드폰으로 다 타이머 설정을 해보세요. 그럼 이제 5분이라고 하겠습니다. 5분. 타이머로 5분을 딱 켰어. 그럼 이제 딱 이게 다 누르는 순간 4분 59, 4분 58, 4분 58 이게 될 거 아니야. 그럼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. 5분 안에 무조건 내가 다 외우겠다 이거야. 선생님 5분 30초는 어떻게 외웁니까? 일단 할 수 있다고 치고 이게 여러분들 멘탈이 중요합니다. 나는 무조건 된다. 나는 신이다. 나는 무조건 다 외울 수 있다.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. 오케이? 안 되던 것도 아 될 것 같은데?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. 되려고 하는 것도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.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맞잖아요. 일단 된다고 치고 한번 해보는 거죠. 5분 동안. 그럼 이제 이게 일부 좀 쉬운 단어 그냥 가져왔어요. 그냥 방법 알려드리려고.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? 저는 이렇게 했어요. 형광펜이라고 치고. 자 5분 딱 눌렀어. 그럼 이제 시간이 가. 그럼 미션을 보는 거야. 보면서. 모르는 단어를 빨리빨리 솎아 냅니다. 그래서 아 이거 알고. 아 이거 몰라. 형광펜. 아 알고. 잠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잠만 잠만 잠만. 자 봤는데. 아 이거 몰라. 알아. 아 몰라. 알아. 아 몰라. 그 다음에. 아 얘 알아. 아 몰라. 알아. 몰라. 알아. 몰라. 알아.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는 거야. 형광펜으로 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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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겁니다.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. 아 얘 알아. 아 얘 모르는데. 아 얘 알아. 아 얘 모르는데. 어 얘는 아 몰라. 얘 알고. 아 얘 잘 모르겠는데. 알고. 아 얘 잘 모르겠는데. 이거 빨리빨리 하는 거야. 진짜 빨리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다 해. 다 해. 30단어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만 착착착착 바로 형광펜 빠르게 하세요. 이거 몇초면 다 끝나요 이거 진짜로 알겠죠 근데 이거 본인한테 관대하시면 안됩니다 딱 보고 바로 보자마자 뜻이 안 생각난다 그거는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 30단어 중에서 뭐 누구는 절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몰라 막 25개가 다 막 현금편이 되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맞잖아 내가 모르는 단어만 표시가 되어있어 그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거의 4분 30초 정도 남았을 거야 30초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오케이 그럼 3분 30초 남았다고 치고 이제 미친듯이 외우는 거예요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여러분 시험 1분 뒤에 막 단어 시험 보는데 그래서 막 틀리면 무슨 뭐 어떻게 된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미친데 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좀 방정맞은 방법인데 좀 거의 막 좀 발악을 한다라 그러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바이시클 자전거 바이시클 자전거 바이시클 자전거 바이시클 자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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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시클 앵글이 화난 앵글이 화난 앵글이 화난 화난 표정까지 하시면서 화난 앵글이 아 헝글이 배고픈 헝글이 배고픈 헝글이 배고픈 헝글이 배고픈 이게 발음할 줄 알아야 된다 하스피럴 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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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스피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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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로운 프리 자유로운 프리 자유로운 프리 자유로운 프리 오늘, quiet 조용한, quiet 조용한,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5분이 될 때까지요. 5분 딱 타이머 될 때까지, 오케이? 근데 이제,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성공을 해가지고 5분 안에 단기욕소에 집어넣었다고 치는 거야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웠죠? 그 다음에 이 5분이 다 되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외워진 게 외워졌나?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?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야. 뭐였더라? 아, 자전거 오케이. 뭐였지? 아, 그리고 화나는 오케이. 아, 뭐였더라? 아,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뭐 외웠는데 뭐였지? 그럼 이때는 체크를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알겠죠? 그러면서 하스피럴, 아, 이거 병원 오케이. 프리 자유로운. 이런 식으로 이제 5분을 다 써, 이런 식으로. 자기 스스로 이제 자가 점검을 하면서요. 그 다음에 5분이 땡 쳤어요. 그럼 이제 바로 그만. 바로 그만. 바로 그만.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. 문제겠죠? 아, 바이시클? 자전거. 앵그리, 화난. 헝그리, 배고픈. 하스피럴? 하스피럴? 아, 뭐였더라? 아, 아까 미친듯이 외웠는데 뭐였더라? 아, 진짜 바보같은. 외웠는데. 근데 체크를 또 하는 거지. 오케이? 그러면서 프리, 아, 뭐였더라? 아, 까먹었네. 또 까먹었네. 체크. 그 다음에 셀. 아, 팔다. 아, 마시다. 아, 말하다. 아, 끝마치다. 아, 데인저러스. 뭐였더라? 아, 위험한 이었지. 참. 체크를 해. 이런 식으로 또 다 하는 거야. 그러면 생각보다 5분 안에 많은 단어가 외워졌을 거예요. 근데 당연히 안 외워진 단어도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? 이제 3분 타이머로 바꾸는 거야. 3분 타이머. 3분을 한 번 더 주는 거지.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못 외웠던 단어. 내가 특히 이제 형광펜도 쳐지고 체크도 됐던 단어를 위주로 다시 한 번 보는 거예요. 오케이? 그 다음에 당연히 내가 체크는 안 했지만 형광펜을 쳤던 단어들도 빠르게 좀 보시긴 하셔야죠. 3분 동안 또 별 짓자 그냥 모든 걸 다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잖아요. 8분 보내잖아요. 그러면 웬만하면 외워져요. 진짜로. 에이, 선생님 단기 기억이잖아요. 아, 그래도 이게 단기 기억 속에서라도 내가 8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몰랐던 단어를 딱 봤을 때 어, 이거 팔다, 드링크, 아, 마시다, 스피크, 말하다, 피니쉬, 끝마치다. 이렇게 된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그게 좀 고무적인 게 있어. 그래서 어? 내가 8분 안에 이걸 외워버렸네? 단기 기억이지만.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좀 신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복습 같은 걸 더 하게 돼요.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복습을 안 하면 또 까먹지. 당연히 까먹는 거잖아요. 복습은 해야 되는 거잖아, 원래. 그쵸? 다만 단기 기억 속에라도 얼마나 빨리 집어넣느냐.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지.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된다. 원래 일단 단기 기억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복습, 복습, 복습이잖아요. 그래서 복습은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나중에 깔아놔야 되지만 일단 단기 기억 속에 빨리 집어넣는 걸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30단어든 60단어든 90단어든 이렇게 좀 하면 된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. 단어 배울 때 가만히 있고 너무 정적으로. 물론 개인차가 있으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막 정적으로. 하, 하기 싫다. 이러면 안 헤어진다는 거지. 이러면 안 헤어진다.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. 저는 그랬어요. 신나게, 긍정적으로, 미소를 띄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뭔가 항상 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. 뭔가 이제 뭐든 재미없잖아, 공부라는 게. 보통 재미없죠. 누가 재미있어, 솔직히. 재미없지. 근데 재미없는 것도 게임이라고 치고. 선생님, 어떻게 이게 게임일 수 있어? 게임이라고 치고 치고, 게임이라고 치고 해보는 거지.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좀 안 좋다가도 그렇게 어거지로 좀 미소 쏴가면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, 낙관적으로 이 긍정과 낙관의 정신으로 이렇게 막 빠바빡 하잖아요. 소리 텐션 팍팍 올려가면서. 그러면 또 이게 힘들었던 것도 조금 이게 괜찮아져요, 이게. 그럴 수 있어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훈, 이 긍정과 낙관, 할 수 있다는 의지 그리고 텐션 팍팍 신나게, 재미있게 이렇게 타임어택 모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게 저만의 방법이었고요. 물론 이 방법은 다른 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개발했다라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개발은 무슨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하신 분들이 많겠지. 아무튼간에 제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어떤 신박한 방법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다른 분들도 댓글 보면서 어머, 이런 방법도 있었네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잖아요. 저도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꿀팁 같은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감사합니다.